한글자막 by 한글검수 정말 좋은 생각인데? 그런 뜻한테 절대 할 수 없을 만한 대답이다. 그렇죠. 하면 아주 순간 종종. 우리가 아미보라이로 갑시다. 2019년. 아, 2020년. 여러분들께 인사받으시는데요. 여러분 방하 방탄소년단 하이라는 뜻입니다. 세원입니다, 여러분. 아미보라이로 갑시다. 매펙터까지 할 수 있나? 매펙터까지 할 수 있나? 네. 일단은.. 오오오. 매첫도가 있는거야. 매첫도가 있는 거야. 매첫도가 있는 거야. 이게 타김 맞았나? 모르겠어. 나이스 나이스 내가 디에스탄 판도 맞았지 오 내형 내가 디에스탄 지켜보고 있었는데 문 들어갈 때 멘트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었는데 잘했어 오랜만이에요 준비할 때도 재밌었어요 한 지 너무 오래돼서 적응도 잘 안되고 무대가 또 360도라서 헷갈렸어요 몇 번만 더 조기했었더라면 조금 더 잘했었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민 못하고 무대를 하는 걸 좋아해요 재미있어요 그래서 투어할 때도 많이 풀고 싶은데 많이 못 풀렸어서 아쉬웠는데 이번에 부르게 돼서 되게 재미있었습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이게 가장 얘기했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랜만에 본다 다 까버렸었네 시원하네 이상하니까 세상이 다 가위가 좀 신기하네 시원하다 시원하다 시원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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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자가 공중 Qué 나머지 떼서는 다 잡아주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형이 한 번 더 치고 내려오더라고요. 형이 됐거든요. 남준 아까 왔어요. 하하하하하하 그래도 다 못하고. 하하하하하 자연스럽게 잘한다. 자연스럽게 되게 잘했는데. 한동절 갔어. 남준이 진짜 잘 나왔다. 왕 뜯었네. 감상 끝 손으로 아 놀랬다. 모르겠다. 아 이제 바로 끝났는데 아 이제 뮤지션까지 우리 함께해서 아미여러분들 만나서 맛있게 드시고 내일 또 신발될 안녕하십니까 오늘 늦게까지 진짜 늦게까지 저희 기다려주신 아미여러분들께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즐거웠던 공연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까지 계속 있어주셔서 감사하고 집에 잘 들어가서 가야하는데 바로 갈 수 있나? 이 시간에 갈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또 조심히 잘 들어가셨으면 좋겠고 추운데 식사도 못하셨고 계속 여기 계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응원해주셨을 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에도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다가갈 수 있게 멋있게 열심히 자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미여러분 정말 이 시간까지 정말 고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저희가 이제 생방송이 있으니까 저희도 멋있는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읽어요 안녕 이 시간은 3시인데 늦은 시간까지 저희 응원해주시고 그런 거 진짜 너무 너무 감사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분의 힘내서 할 수 있을 것 같고 날짜만 짓고 싶은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좋은 무대 좋은 무대 좋은 무대 드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오늘도 촬영 시간은 굉장히 늦어졌지 그리고 많은 여러분들 꼭 와주신 분들과 함께 우리 안에 추억을 만들고 왔을 때 그런 느낌을 받아서 되게 재밌었고 내일 생방송도 열심히 잘 만들고 여기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여기서 응원해볼 수 있는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빨리 들어가서 시도하겠습니다 어이.. 뭐 that 뭐.. 가요대 축제 야 좋아요 갑시다 가요대 축제 가요대 어디 가지 우리? 오프닝 오프닝 갔다 오겠습니다 이렇게 눌렸는데? 원래 이렇게 돼야 좋은 거 아니야? 인보드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돌출 상수 돌출 상수로 갑니다 호하고 내 딘마 진짜 BCR이 정리를 본지? 공격하면 뭐가 있는거야 아니 그냥 호음 노래 시작하면 호음 노래 시작하면 바로 좋아 아 그게 낫겠다 가면 너가 문 열면 후부터 시작하겠네 아니지. 네가 네가 샤라우 차 하나 했잖아. 아, 그래. 이거 하면서 샤라우 차 하나 했잖아. 샤라우 차. 그리고 내가 끝날 때쯤 얘가 믹시 뱉은 주가 농구 말할게 하면서 그냥 다시 집으로 가가지고 준비하는 거지. 그리고 돌츠 상속에서 TV 뜨는 엠진. 태영이가 구해서 그리고 문을 열고 나와요. 그리고 돌츠 센터로 이동해서 내 파트 때 뭐냐. 리프트 자리로 선 거. 그니까? 그래서 다시 찍어버리고 있어. 이수지 마. 여기에서 멈출다. 한 번 더 꼬자기. 아아! 아아! 하하! 아, 아! 어차피 여기서 멈출다. 아아! 짜잇! 짜잇! 아, 진짜. 우아! 진짜 유연하다. 숙제 왜 나왔나? 얘는 근육 때문에 안 넘어가는 거 아니야? 나도 약간 근육이 없으니까 어깨에 넘어가는 거 아니야? 어깨에 넘어가는 거 아니야? 아 이제 죽어도 된다? 한 번 찌르면서요? 진짜 허리가 군대지면 안 된다고 허리 좀 틀고 허리랑 다 할 수 있어 허리도 부르니까 처음 본 데라가 있잖아 야 그건 배들 야 배로 가잖아 아 근데 고마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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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할 수 있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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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국의사회 연말 스킬이 끝났습니다 아 아 올해 수술을 했다는 게 여기까지 네 진짜 마지막이네 이제 가야죠 우리 기국으로 가야 좋았어요 저희가 또 이제 제 생일날에 저희가 다 같이 가고 갑니다 고생이네 저희 가사 축하해 대행기에서 생일 날 그죠 그죠 신나갈 때 그랬어 도착했는데도 우선을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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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아니요 아 아니 저기 얘기해 아 저희가 이제 또 미국에서 연말 시장 중에 하나 더 남아 놓으니까 아닙니다 진짜 아쉬워하지 마시고 즐겨주세요 됐어 그리고 또 어제 오늘 진짜 너무 여기가 너무 추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불가하셨습니다 진짜 와주셔가지고 저희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올해 어제 또 4시에 거의 끝났잖아요 아 거의 네 기다려주시고 또 이렇게 잡는 길까지 시청해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우리 내일 내년도 한번 더 멋있는 해로 만들어 봅시다 네 저희 이거 하면서 끝낼까요? 이거 Stephoki 뭐? 그거가 receptive minute QIA QIA 누구 누 s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